네 반갑습니다. 우리 2학년 친구들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이 끝이 났어요.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 장시간 앉아가지고 문제 풀고 많이 힘드셨을 테니까 조금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요. 해설강의 보시면서 내가 문제 조금 놓쳤던 거라든지 아니면 잘 몰랐던 거라든지 이런 것들 좀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11월 학력평가 2학년에서는 전반부 파트를 맡아가지고요. 1번부터 15번까지 문제 풀이를 지금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탄젠트 3분의 10파이 이 아이를 이거의 값을 구해라 객관식의 문제니까 바로 고칠게요. 탄젠트 3분의 10파이는 3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라고 우리가 고칠 수가 있겠죠. 3분의 9에다가 3분의 파이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3파이가 2분의 1파이 곱하기 지금 몇이냐면은 얘는 6이 되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냥 탄젠트예요. 2분의 1파이 곱하기 홀수가 되면은 탄젠트는 탄젠트 세타분의 1 이렇게 조금 바뀌는데 얘는 2분의 1파이 곱하기 6이기 때문에 짝수였잖아. 그냥 탄젠트에다가 3분의 파이라고 쓰시면 되고 이제 이 앞에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 그거 붙이는 부분은 지금 보시면 자 여기서 이만큼 파이 자 여기까지 2파이 여기까지 3파이 갔다가 3분의 파이 가면 올사안 탄젠트의 자리죠. 탄젠트의 자리인데 원래 삼각함수가 탄젠트이기 때문에 부호는 그냥 변화 없이 그대로 탄젠트 3분의 파이입니다. 탄젠트 3분의 파이가 몇일까요? 얘는 루트 3이겠죠. 탄젠트 얘가 60도이기 때문에 루트 3이 됩니다. 루트 3, 루트 3분의 1, 그 다음에 1, 루트 3, 자 이렇게 루트 3이에요. 4번이 되겠죠. 정답은 4번. 자 여기 아래쪽에 있는 로그에 이제 뺄셈을 하래. 밑이 똑같아. 3이야. 그러면 진수끼리 나누셈으로 계산하면 돼. 자 로그 3에 여기는 18 나누기 2 해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로그 3에 여기가 몇이냐면 2, 9, 18. 자 이렇게 되고 9는 3의 제곱이죠. 자 로그 3에 지금 여기는 3의 제곱입니다. 얘가 2, 로그 3에 3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2가 되겠지. 자 2였기 때문에 2번. 자 이렇게 정답 체크하실게요. fx가 x 3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에 대해서 f'1. 자 이거는 이제 얘를 미분한 다음에 그때 x에다가 1을 대입하시면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 미분하겠습니다. f'x. 자 얘는 3x 제곱 플러스 3이겠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1 집어넣게 되면 f'1은 3 더하기 3이어가지고 6이 됩니다. 6. 정답은 3번. 자 6입니다. 4번 갈게요. 자 얘는 fx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다. 자 극한값 구하는 거죠. 극한값 바로 갑니다. fx가 위와 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는데 x 어디로 점점점 가래? 0을 향해서 점점점 가래? 그런데 왼쪽에서 보래? 좌극한이지. 0은 여기 있어. 0보다 조금 왼쪽. 자 이쪽에서 점점점점 0을 향해 가는 거죠. 자 점점점점 0을 향해 가보니까 그때 함수값은 누굴 향해 가고 있죠? 1을 향해 가고 있죠? 그럼 얘는 극한값이 2가 되는 거죠. 2에다가 1을 향해 가라. 오른쪽에서. 자 1이 어딨지? x는 1? 딱 여기 있네. x는 1이 여기 있는데. x는 1이 여기 있는데. 1보다 조금 오른쪽. 자 2 오른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자 2x1을 향해서 다가가라 했을 때 그 함수값은 누굴 향해 가냐 봤는데 얘를 향해 가요. 자 이 아이는 누구죠? 1이죠. 1을 향해 가고 있지. 그러니까 얘는 극한값이 1입니다. 자 2 곱하기 1 해가지고 정답이 무엇이냐면 2가 돼요. 그래서 보기에서는 5번. 5번 갈게요. 자 5번의 문제는 지수부등식. 지수부등식 이것을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하라. 자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3의 마이너스 1에서 얘는 x 마이너스 7 이렇게 놓으시고 자 9라고 하는 것도 3의 제곱으로 우리 밑을 똑같게 맞출 수 있으면 밑을 똑같게 맞춰놓고 로고 부등식. 지수 파트를 어떻게 놓을 것인가로 우리가 부등식 해결하면 되잖아. 자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좌변이 3의 마이너스 x에 플러스 7이거든요. 자 우변은 그냥 3의 제곱이고요. 밑이 어때? 밑이 3이야. 밑이라고 하는 게 0하고 1사이냐? 1보다 크냐? 이걸로 따지면 되는데 1보다 커요. 그러면 그냥 지수가 클수록 큰 수죠. 그렇기 때문에 아 이 좌변이 커야 돼? 그럼 지수 쪽이 마찬가지로 부등식 방향 그대로 가시면 돼. 마이너스 x 더하기 7이 2보다 크나 같다. 그럼 마이너스 x가 누구보다? 마이너스 5보다 크나 같기 때문에 x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아요? 5보다 작거나 같아요. x5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1, 2, 3, 4, 5 되겠죠? 1, 2, 3, 4, 5 몇 개? 5개입니다. 5개이기 때문에 2번, 5개 이렇게 정답을 체크하시면 될 거고 01, 1, 2, 4, 4, 5개월oth erk 4보인 2번, 4개월 plantedین 2만 원 2, 4, 5개월 2 Kick next page 5로 메뉴는 4백 1, 2, 3, 2, 4, 5개월